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날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It's been a violent day in France 폭력이 난무하는 날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It's been a violent day in France 폭력이 난무하는 날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It's been a violent day in France 일부 시위자들이 충돌한 것입니다. 경찰과 앞에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분사 군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누구누구가 충돌하다. Clash with 누구누구 하시겠습니다. 일부 시위자들이 충돌한 것입니다. 경찰과 일부 시위자들이 충돌한 것입니다. 경찰과 그 나라의 새로운 계획을 둘러싼 시위에서 그 나라의 새로운 계획을 둘러싼 시위에서 그 나라의 새로운 계획을 둘러싼 시위에서 정년 나위를 올리려는 계획 정년 나이 은퇴 나이 Retirement age 정년 나위를 올리려는 계획 정년 나위를 올리려는 계획 그리고 이제 위협하고 있습니다. 방해하겠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사들을 그리고 이제 위협하고 있습니다. 방해하겠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사들을 그리고 이제 위협하고 있습니다. 방해하겠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사들을 프랑스 오픈과 같은 프랑스 오픈과 같은 쉐도잉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거리로 나서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항의하기 위해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에 대해 쉐도잉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프랑스 전역에서shirts prove